살인 게임 파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 탐정입니다 그것도 명탐정 야 냄새가 나는구만 여기서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지 상황이야 민요 탐정이다 민요 탐정 잡으시고 바운스 충춘 탐정이다 멋있다 신체 있어요 신체 자네는 충주 아니면 바본데 어떻게 하세요?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어디로 가는 거야 절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다 봐 범인은 바로 저 탐정이다 그 그 그 으흐흐흐흐